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광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 지난 1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광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무산시도 중단을 요구하며, 회의록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들은 광주시가 시의원들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회의에 비공개 개정안을 제출했다며,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